알겠쑤 알겠쑤 그럼 나는 이제 서서히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남은 시간 잘 즐기시고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짜파게티 요리사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라짜짜 짜파게티 아무튼 내일도 푹 쉬시고요 나는 떠납니다 다들 푹 쉬십시오 하니 해 하니 해 뿅 이렇게 하고 몇 주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 2 3 4 5 6 7 7 안녕 5 9 10 10